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수가 2600을 돌파하고 1년 내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 종목들은 시장의 중심이 돼서 좋은 결과가 함께 있으셨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가격, 키워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현 시장의 주도산업에 대한 밸류 가격 이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이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벌써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 강의했을 때가 5월 10일이었거든요 총 6강으로 배워야 산다를 준비를 했었는데 첫 번째 1강 때 여러분들에게 포스코 그룹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를 추천해드렸었고 그리고 가격대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현 시장의 주도산업이라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었고 적자 밸류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돈하고 제가 연결지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LG그룹 자금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체질이 확실히 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익 증가가 눈에 띄는데 여기서 단연코 LG그룹이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강남 오브 강남이다 이 기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걸 놓치면 대안으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LG화학 그거에 대한 결과치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지난 다음에 네 번째가 차트기법 수급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단순히 이제 수급을 보기 이전에 미국 패권기업 여기에 연계된 핵심 비즈니스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손받김이 나온 걸 보자 개인들이 매도한 것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가져갔는지 손받김이 된 다음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은 기업 분석에 대한 좀 디테일이 나와야 될 텐데 전략에 대한 디테일이 나와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강의에 담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현재 시장의 주도주 밸류 공개 이거는 주식 투자 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이 방향을 좀 못 잡았을 때 뭔가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그죠? 그 허기진 부분을 좀 메꿔줄 수 있는 길잡이가 좀 될 겁니다 진짜 돈 버는 방법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전달을 해드린 거고 주도주 찾는 1, 2원칙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주 마지막 강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좀 찝어드렸는데 그 때가 5월 10일이거든요 그죠? 악재하고 호재가 같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1강부터 5강까지 여러분 저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성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돈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강부터 5강까지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그 기업들 그 다음에 시장과 비교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다른 주식들하고 수익률도 비교해봤을 거고 그죠? 유동성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밖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기업들을 보세요 LG에너지솔루션 그죠? 삼성 SDI 테슬라 삼성 SDI 증설 속도 포스크 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양극재 응극재 이 키워드만 딱 기억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 놓치면 어떤 거 공략해야 되는지 바로 나오죠 포스크 퓨처엠 그죠? 그리고 다 중심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강남 아니면 강남 주변지 그 다음에 양극재 글로벌 1등 에코프로비엠은 44에서 46만 원이 가격이 오지는 않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않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렸던 가격대는 왔어요 22만 원이 붕괴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그죠? LNF는 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LG학은 왔죠 LG에너지솔루션 6,51만 원 안 나오면 그죠? 돌아섰을 경우에 그 대안이 LG학을 담으면 된다 뭐 때문에? 양극재 때문에 이 키워드가 없었으면 체질개선이 되지 않았으면 하면 안 됩니다 체질개선이 됐기 때문에 돈의 양을 보고서 전략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포스크 홀딩스 배터리 원지액으로 수직 계열화 이거는 32에서 34는 안 왔죠 그죠? 하지만 가격이 온 종목은 포스크 그룹에서 포스크 퓨처엠은 왔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LG학 살 수 있었고요 포스크 퓨처엠 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엠은 살 수 있었어요 배터리 공략하시는 분들 그죠? 그 다음 반도체 반도체로 체질개선된 기업으로 TSMC 파운드리 그래서 적자 때 사야 된다 삼성전자 그죠? 59,000원 사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현재 7만 1천원까지 7만 2천원까지 갔는데 다시 한 59,000원 온다? 다시 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89,000원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반도체 감산 그죠? 유동성이 붙으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한 20%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20에서 25% 그러면 우리가 한 5주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통해서 살 수 있었던 종목들이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들 기업이 가격에 왔었고 실제 이쪽을 여러분들이 포테에 공략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중심주거든요 여러분 시장 수익이 훨씬 더 넘어섰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개별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우량주로서 충분한 수익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그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현대차 언제 사지? 그 다음에 유한영행은 지금 수익 나고 있는데 셀트로이나 삼바 이 거래대금이 지금 안 들어오네 붙을 때 난 더 사야 될 텐데 이거 아마 지금 여러분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터리하고 반도체 10조 이상 왜 안 붙지? 10조 이상 붙었을 때 나는 어느 쪽 공략해야 되지? 뭐 그런 기업들도 이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체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니까 중심에 있는 기업들만 공략을 하려고 했더니 수익이 훨씬 더 좋더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는 그리고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 노텍 LG전자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11만원 붕괴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으니까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매각 그리고 전장 부품에 대한 체질 개선 이 체질 개선이라는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상치가 아니라 확정치가 됐으니까 미래는 모른다고 치고 좋은 가격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언 1등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유아한 양의 이거 5만 3천 원대 이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5만 8천 원 이 포인트 레이저티닉 체질 개선 이게 바뀐 키워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에스티팜 흑자전환 이건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삼바가 거래대금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따라가지 말고 기다려보자 18만에서 19만 원대 그 다음에 기아차 이거는 이제 제가 가격을 이야기 안 했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오늘 자동차 급락도 기다렸던 사람들하고 고점에 따라가서 물리는 사람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1강부터 5강까지 진행을 하면서 추천드렸던 기업들과 공략했던 포인트를 보면 다 뭐냐면 유동성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유동성을 기준으로 돈의 양이 줄면 변두리로 갈 생각이 없는 거고 유동성이 있으면 좀 따라붙어도 되지만 그게 지금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강남으로 강남에 있는 주식들을 그것도 또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그럼 현대차 같은 급락도 이런 피하는 거고 배터리에 우리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이 급락도 또 피했던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들 망설였을 때 매수한 다음에 거래형 증가하는 거 보고서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이 도는 거예요 근데 여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밤잠 설치지 않고 해외 시장 이런 거 보지 않고 나는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중심 기업인지 아닌지 체질 개선이 된 거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또 공개 방송도 매주 일요일 날 하잖아요 저녁 9시에 거기서 또 AS도 됐을 거고 이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건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주도산업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미 우리 삶에 침투되어서 생태계를 바꿔놔야 돼요 생태계를 바꿀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꿈꾼 게 현실화돼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들 가운데서 미국 패권 기업이 있는 거고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즈니스 연계에 대한 기업들보다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꿈은 언제 꾸는 거예요? 거래되고 한 14주 15주 붙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래야 SG 같은 이런 폭락도 피하는 거고 개별주의 유상증자 같은 이런 폭락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좋은 기업만 가지고서 거래하더라도 여러분 대형주로도 수익이 충분히 나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무거워서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거래량이 적을 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고점에 사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여러분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기준을 잘못 알고 있거나 돈에 대한 기준이 없을 거예요 유동성을 무시해서 투시하거나 돈이 줄어들수록 여러분 더 중심에 있는 기업을 거래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 좀 약간 지났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가 5월 10일이잖아요 5월 10일이면 언제 정도 되냐면 이 정도 됩니다 5월 10일 5월 10일 5월 10일이면 이때거든요 그렇죠? 5월 10일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8조 9천억 정도 됩니다 10조가 안 돼요 여러분 10조가 안 돼요 지금도 10조예요 전구점이 돌파가 됐는데 2,600 넘어섰는데 지금도 거래대금이 10조예요 4월 달에 거래대금이 14조입니다 5조가 증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수는 신고가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다른 주식들은 하락하거나 소외받았다는 얘기예요 중심 주식들하고 아닌 주식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4월 18일 날 고점을 찍고 나서 2,460까지 떨어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포스크 퓨처엠을 투자를 했어요 30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으면 아마 25%에서 30% 가까운 수익이 났을 겁니다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면 그런데 포스크 퓨처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롯데에너지를 했다 중심지가 아니었다 그러면 똑같이 5월 10일이었지만 이때가 되겠죠 여러분 포스크 퓨처엠이 25%에서 30% 수익이 나는 기간 동안 롯데에너지는 마이너스 됐다가 이제 손실이 막 복구되거나 여전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배터리만 지금 이럴 것 같죠 여러분 반도체도 이래요 바이오도 이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신고가 같잖아요 여러분 신고가 같잖아요 전구점 돌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구점이 시장이 돌파가 됐지만 현대차는 지금 오히려 빠집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오늘 빠집니다 지수는 신고가 같지만요 여러분 5월 중순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차나 기아차를 기다리지 않고 따라갔었으면 물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내가 지금 반도체를 SK하이닉스 사요 그렇죠? 그러면 10만 8천 원인데 우리가 8만 9천 원이 적자 때 밸류잖아요 치킴 때 밸류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동성에 대한 기준하고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를 했었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패권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치킨게임이 끝났다 이건 체질 개선이 확정됐다 이걸 더 우선순위를 썼었다고 한다면 악재가 나오더라도 샀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0만 8천 원이 되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5만 9천 원에 매수할 수 있었던 주식이 지금은 7만 2700원까지 가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현대차가 더 좋았어요 차트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5월 중순으로 되돌아간다고 칩시다 4월 중순으로 되돌아간다고 칩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을 했었으면 당하는 거였고요 그때 그 기업이 실제로 체질 개선된 거 그리고 시장 전체 사이즈가 커졌는지 줄어든지 보면서 돈의 양이 줄어들었으면 중심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나는 그냥 매매하고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 실천을 하셨으면 지금 주인공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금이 줄게 되면 계속 변두리에 머무르실 겁니까? 아니면 중심으로 계속 참여하실 겁니다 이 시장은 저는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될 거라고 봐요 미래차,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정도까지 그런데 바이오도 적자 기업 빼고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이걸 그냥 로테이션 돌리는 겁니다 전체 사이즈가 커지느냐 줄어지냐를 보면서 이게 훨씬 더 여유롭게 투자하면서 좋은 결과가 계속 쌓여갈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손박김에 대한 것도 지난 강의 때 배웠고 미국 패권 기업도 배웠고 그리고 핵심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거 잠깐 복귀하자면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테슬라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하고 양극재, 응극재, 전해질, 분리막하고 있는 핵심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 강의는 했죠 그리고 내가 반도체를 한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와 연계가 된다 그러면 테슬라 쪽에 대한 미래차가 열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삼성전기, LG 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깨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즈니스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 애플카다 그러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비상장되어 있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고요, 지분 LG전자, LG 노텍, LG 디스플레이, 자화전자 이런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애플이 있으면, 또 애플카가 있으면 연계된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엔비디아다 우리가 미래차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GPU 아닙니까? 그다음에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시장이 캐파보다는 뭘 지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서버 쪽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쪽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서 삼성전자, 파운드립,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기업들 다 비즈니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런 기업들, 중심에 있는 기업들을 잘 사고 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 절이 이게 훨씬 더 결과가 계속 좋아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 핵심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아, 배터리는 테슬라가 이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나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동참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애플 IT를 이끌잖아요 반도체의 생태계 엔비디아 그렇죠? 이 엔비디아 보러 투자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이거 없이는 그냥 미래차가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핵심 비즈니스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손박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수구편에서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주식을 봐라 악재 때 펀더멘탈의 훼손은 없는데 그냥 악재에 나온다고 해서 그냥 매도하는 물량들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져가는지를 봐라 이게 지난주 강의였잖아요 그럼 손박김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 했어 아 손박김이 나온 것까지 확인했어 그러면 사요? 여러분 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동성을 그런데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 판단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좀 더 디테일한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샘플에 대해서는 오늘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꿰뚫어야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투자하더라도요 삼성 SDR을 투자하더라도 포스코 퓨체험을 투자하더라도 셀티리온을 투자하더라도 현대차를 투자하더라도 그 기업의 한 달 전 이게 아니라 통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산업 전반적으로 그리고 산할 키워드가 나옵니다 아 이 기업한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였구나 이게 지식의 힘이에요 이랬을 때 확고해져요 이런 기업들을 잘 사두면 이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 공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은 어디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까? 테슬라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를 먼저 얘기하나요? 여러분 엔비디아나 애플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TSMC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하이닉스를 잘 사고 싶어요 악재 때 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의 시총 차례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까? 메모리 반도체 1등 삼성전자 2등 SK 하이닉스 3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매출도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익도 마이크론보다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단순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고 해서 밸류가 더 높아야 될까?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이 더 근본적인 걸 뜯어봐야 돼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4주였습니다 하이닉스하고 시총 차례 별로 안 났어요 41주였어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삼성전자가 58조 벌다가 완전 반도체 빅사이클 58조 벌었다가 27조까지 떨어졌던 시점이죠 2019년도가 SK 하이닉스가 20조 넘게 벌다가 2조로 10분의 1토막 났던 시점입니다 2019년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균 550조에서 750조 정도의 수출 규모를 보이다가 770조를 딱 피크로 떨어지면서 600조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미끄러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2019년도에 그때가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었죠 이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바텀을 찍는데 SK 하이닉스는 41조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4조 시중 똑같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22년도까지 달려가면서 141조까지 올라갑니다 44조가 3배가 넘게 가는 거죠 고점이 2021년도에 안 쳐요 2022년도에 고점을 지지 매출은 누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SK 하이닉스가 돈은 누가 더 많이 번다고요? SK 하이닉스가 그런데 시총은 누가 더 빨리 올라가요? 미국이 44조에서 141조 이 기간 동안 SK 하이닉스는 41조 어떤 게 98조까지 올라갑니다 고점은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에 고점을 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전고점보다 낮아져요 여러분 시총이 거의 엇비슷했는데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보다 시총 기본이 20조가 더 비싸게 걸립니다 왜일까요? 이걸 이익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하이닉스 10조 적자 난다 올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돌아보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으로 따졌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22년도에 신고가 가서 141조 가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얘도 이 기간 동안 적자 그대로 기록했는데 매출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이닉스 2023년도 적자 난다면서요 그게 중요한 것 같냐고요 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2019년도부터 SK 하이닉스하고 다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매출을 그때부터 줄이기 시작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중국 우시 착공을 했는데 이게 디램 전체 매출의 50%입니다 SK 하이닉스는요 2017년도 전만 하더라도 2015년도 16년도만 하더라도 3조 5조 정도를 벌었었는데 그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반도체 빅사이클 언제 터졌죠? 2017년도부터 18년도 이때가 반도체 빅사이클이죠? 그 빅사이클을 SK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의 디램을 대규모로 생산하면서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것만큼 생산하면서부터 중국 매출이 확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3조 5조 벌던 기업이 20조 벌죠 그런데 2019년도 미중 무역 분쟁 불거지고 나서부터 SK 하이닉스와 다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매출이 툭툭 떨어집니다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도 안 됩니다 중국 비중을 줄이고 어디를 높이는 거예요? 미국 비중을 높였어요 하이닉스는 중국 그대로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할인 요소가 사라지려면 어느 쪽 비중을 높여야 될까요? 북미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국내 비중을 높이든지 이게 지금 돈들이 원하는 거다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요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이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SK 하이닉스가 대박이 났던 거고 삼성전자가 대박이 났던 거고 IT 반도체 소부장이 대박이 났던 거예요 기레미로 의존했던 대한민국이 랜드라는 새로운 수익구조가 더해졌으니까 그러다가 미중 무역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감소하고 하이닉스도 감소하거든요 자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0% 감소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한 42%고 그렇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중국을 남겨놓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비중을 낮춰놓고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 부분 SK 하이닉스의 이익 증가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보다는 어디에서 초점을 둬야 됩니까? 국내에서 차라리 증설을 안 되거나 미국 쪽에 대한 고객을 더 확보하는 비중이 높아지거나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화해의 오프 비중이 높아지는 식으로 갔다 그럼 저는 지금처럼 이 넬리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추천도 안 했을걸요? HBM 뭐 요새 많이 하드 이슈가 되는데 그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도체 섹터를 공략을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공략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 속도 내가 하이닉스를 8만 9천원에 샀네? 9만원에 샀어 정수자 말 듣고 적자에 신경 쓰지 않고 메모리인 패권이네? 샀어 그러면 이 회복 속도 달려가는 속도를 결정하는 게 뭐다? 디스카운트 할인 요소를 해결해 주는 게 뭐다 여러분?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낮추거나 아니면 국민 매출 비중을 높이거나 국내 매출 비중을 높이는 이슈가 나오는 게 올라가는 포인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돈을 끌고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끌고 온 건 엔비디아가 끌고 온 건데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끌고 온 게 아니라 아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의 매출 증가 요인이 나와서 돈이 반응한 거예요 감히 오세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 돈 또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변두리에서 출발한 거예요? 중심이 어디서 움직인 겁니까? 미국에서 왔잖아요 제가 1강에서 5강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들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다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유동성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어요 돈 돈의 양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돈이 빠져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안 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의 양이 증가해요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질 것 같아요? 반도체는 차라리 개인들이 붙여서 올라갑니다 유동성 파이가 더 커져서 수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양이 중요한 겁니다 전체 양 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돈 무시하면 안 돼요 거래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에 돈을 얼마나 끌고 올 수 있느냐 전체 K파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기업들 잘 사게 두면 돌아가면서 터져요 악재가 나올 때 살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도 37만 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잖아요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실전에서는 여러분 악재 때 샀다니까요 악재 때 테슬라 때문에 SK하이닉스 8만 9천 원 이때 시총이 얼마였었냐면 65조거든요 그러면 이 8만 9천 원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3분기 때 적자가 한 2조로 줄어들 거다 4분기 때 흑자 전환될 거다 이런 건 저는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반도체 감산 반도체가 바텀은 찍었다 이런 건 알 수 있잖아 너무나 명백하게 그렇죠? 8만 9천 원은 SK하이닉스가 국내에서만 생산했었을 때예요 2017년도에 우시에서 디램 생산 캠퍼가 늘어났다고 했죠 그거 없었을 때라고 그 가격이 8만 9천 원이라고 8만 9천 원이 팔았다는 얘기는 중국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빵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판 겁니다 굉장히 저는 잘못된 거죠 그런 자리에서 팔았다면 그리고 치킨게임의 승자 전 주가 밸류입니다 여러분 SK하이닉스 기업의 실적을 잘 보면 SK하이닉스 기업의 실적을 잘 한번 보세요 2008년도는 돈 까먹었다가 2021년도는 돈 벌었다가 2011년 2010년도 12년도는 또 적자 났다가 그렇죠? 돈 벌었다가 돈 까먹었다가 돈 벌었다가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는 계속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김밥집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김밥집은 이번 달은 적자 다음 달은 또 흑자 그 다음 달은 또 적자 그 다음 달은 또 흑자 적자와 흑자 반복해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 보증금 비싸게 줄 수 있어요? 좀 이익이 적더라도 꾸준히 이익이 나는 기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목 좋은 데서 주식도 똑같은 거죠 반도체 치킨게임이 발생되기 전만 하더라도 디램 디램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20군데가 넘었습니다 NEC, 미쓰비시부터 시작해서 소니 그렇죠? 이런 기업들 도시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 디램을 공급하고 싶으면 구매자 입장에서 20군데가 넘는 업체들 가운데 초이스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와 그때 와 치킨게임이 끝나서 다 전멸을 해버렸어 20군데가 넘는 업체들이 3군데 밖에 안 남았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럼 어떻게 보면 이 3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업이 수요가 좀 둔감돼서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산해버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3군데 밖에 없으니까 이때하고 어떻게 주가 밸류가 똑같을 수 있어요 이치 안 맞지 20군데가 넘는 업체들이 경쟁하다가 딱 3군데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8만 9천원은 흔들리지 않고 9만원도 싼 거고 9만 2천원도 싼 거예요 나머지 시세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유동성 그런데 이 유동성을 끌고 오는 힘은 어디서 결정한다?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삼성전자로 한번 가봅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TSMC하고요 시총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 235조였습니다 TSMC가 이게 996조까지 갑니다 4배가 터져요 4배가 2022년도 초 235조가 996조까지 가요 삼성전자는 235조였을 때 220조였어요 15조밖에 차이 안 났어요 지금은 476조까지 갔었습니다 반토막 났네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가 걱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시총이 이때는 엇비슷했는데 지금은 거의 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났냐 이거예요 이 근본 원인이 여러분 파운드리가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파운드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여러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삼성전자 1등이에요 이미 이쪽 패권입니다 반도체 부족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한국 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파워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이건 회장님이 이 부분을 인정하셨잖아 1990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이미 1등이고 패권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가격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 적고 다품종 소량 체제로 이익의 지속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 돈들은 이런 거 지금 중요하고 그게 뭐예요? 파운드리인 거지 그러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밸류 여기 없었을 때 와 있을 때를 나눠보면 되는 겁니다 2019년도 이후 파운드리 쪽 관련돼서 TSMC는 매출이 58조 69조 100조까지 계속 승승장구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가 꺾이니까 매출이 100조를 넘어가지 못해요 TSMC가 매출이 2배가 늘어나는 기간 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꺾여버리니까 TSMC는 매출이 2배가 되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100조를 못 넘어간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뭘 찾아야 됩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약해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파운드리에서의 일시적인 수익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인 구조적인 레벨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올해만 돈 버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2019년도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고객이 자기 혼자였어요 엑시노스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LSI 거기밖에 없었다고 지금은 엔비디아 테슬라 반도체 칩 누가 생산합니까? 삼성전자 컬컴 생산하잖아요 고객들이 늘어났다고 구조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1조밖에 못 벌었던 기업이 3조 4조 가까이를 버는 거죠 낸 뒤에 매출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밸류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돈을 못 벌었을 때 이때가 5만 9천 원이거든요 5만 9천 원도 싼 거고 6만 원도 싼 거예요 6만 1천 원도 싼 거고 6만 2천 원도 싼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적재 쓸 때 밸류란 말이에요 교집합을 해버리지 그럼 이런 구간에서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팔아야 될까? 파운드리가 구조적으로 바뀌었고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적자에 베팅하실 겁니까? 강남인데 글로벌 강남인데 글로벌 그리고 또 패권 기업인데 반도체 감싸는 가격 자기가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5만 8천 원 5만 9천 원에 팔아야 된다 이게 저는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땐 팔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팔아요 개인들은 여러분 안 가서 팔고 그리고 악재 나오면 팔아요 아 내가 안 팔려고 했는데 팔아요 아 내가 배터리 이번에 금량 나오면 살려고 했거든 사셨습니까? 포스코 퓨치엠 30만 원 깨졌을 때 에코프로비엠 기다렸다가 22만 원 깨졌을 때 사셨습니까? LG화 사셨습니까? 저희는 다 샀어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기다렸다가 다 그것도 현대차 따라가는 거 못 기다리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18 19만 원 올 때까지 그건 우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원칙에 어긋난다 근데 돈이 붙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돈이 안 붙어요 전체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반도체 2주에서 3주 이상 더 못 끌고 오네 그러니까 소부장 정도만 매집이에요 저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거래대금 올라갈 것만 생각하는데 거래대금 빠질 것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조 6주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소부장 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중소형주 금량 나올 때 잡으실 현금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올라갈 것만 생각합니까 현대차나 기아차로 오늘 금량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사고 싶을 때 못 사면 계속 그런 걸 1년 2년 반복하실 겁니까 아니면 유동성을 보고 좋은 기업들 왔을 때만 매수해야지 그리고 원금 회복되면 나머지 이익금을 그냥 끌고 가야지 어떤 게 더 정신건강에도 좋고 결과가 좋을까요 개인들은 악재가 나오면 팔아요 사야 됩니다 살려면 지식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6만 3천 원에 집중적으로 팔았어요 올해 1월달에서 3월달 중순까지 이때가 삼성에서 벗어났던 시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6만 3천 원에 개인들이 매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거 다 8만 원대 샀을 거예요 8만 원 9만 원에 산 거 다 6만 3천 원에 다 매도를 했을 거예요 SK하이닉스도 한 12만 원 13만 원에 샀던 거 다 9만 원 이런 가격에 매도했을 겁니다 손절 그리고 다 배터리도 그렇고 바이오나 자동차도 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수급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재 때 사고 또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의 규모가 좀 줄어들수록 더 중심에 있으려고 하고 현금관리를 계속 하면서 가는 거죠 종목에 대한 비중관리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버티는 힘 가져가는 힘을 키우려면 공부를 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하세요 그리고 핵심 기업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쫙 보여드린 기업들 있잖아요 이쪽 기업을 차라리 공부하세요 LG, NOI,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LNF, 엘지아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바이로직스 셀티론, 셀티론, 헬스케어 유한양의 엘스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차라리 이들 기업을 공부하시라고요 이쪽이 중심기업들이니까 얘네들을 잘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들은 안 하는 건가요? 아니, 해야죠 여러분 왜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전체 거래대금이 증가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전체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근데 전체 거래대금이 10주 미만이면 중심에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세대가 교체가 됐을 때 이익이 급증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반도체 치킨게임이 끝나고 나서 2012년도 말에 하이닉스가 SK한테 인수가 되면서 DDR4가 턱 출시가 돼요 근데 출시가 되자마자 바로 안착되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걸린다고 뭐처럼? DDR5처럼 DDR5가 딱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안착되지 않아요 인텔, CPU, 차세대, 12세대 그렇죠? DDR5를 지원하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사파이어 레피지잖아요 DDR 나왔죠 작년도에는 AMD가 나왔고 근데 AMD보다는 인텔이 CPU 점유율이 높으니까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인텔이 중요했거든요 인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DDR5의 비중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지는 일만 남았지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 남짓이었어요 이게 올해 한 10에서 15% 정도 될 겁니다 내년 내면 20%, 25% 넘어가요 그러면 DDR5 관련된 주식들 이쪽은 여러분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계속 가격이 높아질 텐데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거래대금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까? 중심에 있는 기업 버리고 남기고 남긴 상태에서 더하는 거예요 수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DDR3에서 4로 만약에 점유율이 다 넘어갔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피크될 수 있어요 DDR5가 이미 점유율 절반 넘어가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기업들이 피크일 수가 있다고 되는 가정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3년도는 DDR5로 넘어가는 시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 실적을 보지 마시고 반도체 감산을 했으니 앞으로 나아질 실적을 보십시오 주식 투자는 현재 베팅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좋아질 거에 대한 자금을 지금 투입해서 그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보장받는 겁니다 보상받는 거예요 찰스멍어가 이렇게 투자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하세요 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가운데서 원익 아이패스, 테스, 유진테크, PSK, 솔브웨인, 동진 세미팀, 하나 머티리얼즈 1차 밴더는 꼭 공부를 해놓으세요 2차 밴드 말고 1차 밴드 돈이 뿌려지면 1차부터 가지 2차부터 안 갑니다 강남 집값이 딱 중심을 잡으면 주변지부터 할 생각을 해야지 외곽부터 하면 안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 중심이 만약에 작으면 끌어와요? 2차 밴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1차 밴드부터 1차 밴드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디부터? 원익 아이패스, 테스, 유진테크, PSK, 솔브레인, 동진 세미팀, 하나 머티리얼즈 공부하기 전에 뭘 봐야 돼요? 미국 패권기업 렘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도쿄 일렉트로 이런 기업들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와 관련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다음 OLED 애플 이번에 신제품 나왔지 않습니까? 애플 혼자서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중심이에요 미국 패권기업과 같이 간다고 반도체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하셔야 돼요 배터리에 반도체 빼놓고 갑니까? 그리고 배터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미래차, 자율주행, 배터리 빼고 뭘로 합니까? 내연기관으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흘러가는 거에 역행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장에서 결정해주면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결정했잖아요? 따르세요 중심에 올라타시라고 그러면 수익이 납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미래차 섹터는 올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가격에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디테일이 남아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덕산 네오룩스, 한솔 케미칼, 이녹스 첨단 소재, 이오테크닉스, AP 시스템, 서닉 시스템, LGSFA, SFA 장비업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S1차 밴드업체입니다 이들 기업도 공부를 해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 포스쿠 퓨치엠 29만 7천원 30만원이 깨졌을 때 사라 그때가 40만원대였어요 여러분 40만원대에서 기다렸다가 산게 30만원대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30만원이라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2014년도에요 2014년도에 화학철강, 철강, 화학, 에너지 산업은 위기를 겪어요 셀가스 혁명 때문에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건설 무너지고 조선 무너지고 그렇죠? 산업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셀가스 혁명 때문에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원유는 어디서 샀어요? 중동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사고 시작합니다 엑소모빌 이런 데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처가 크게 하나 생겨버리죠 그래서 고유가 시대가 떨어지게 됩니다 100달러에서 110달러가 무너지고 40달러에서 70달러 시대로 유가가 톤다운된다고 에너지 기반 사업들이 다 휘청거립니다 뭐가 열렸어요? 이때부터 빅테크 시대가 열렸죠 그러다가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중유가 시대 러시아가 수출이 막혔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에너지를 원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 가는 미국이에요 2위가 사우디고 3위가 러시아입니다 그 3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유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럴 때 포스코 퓨치엠은 어떤 결정을 했냐 이거예요 나는 철강인데 빅테크로 넘어갔는데 가만히 있어? 줄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모토로라처럼 될 수 있으니까 노키아처럼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애플 딱 아이폰 등장하고 나서 모토로라 노키아처럼 될 수 있잖아요 셸가스 혁명 이후에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업체들은 위기를 겪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는데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자본력이 빵빵하니까 뭘 바뀝니까? 배터리 스납 추가 여기에 올인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덩치가 크니까 포스코 퓨치엠 너부터 일단 살리자 그래서 생석회나 이런 철강 기반으로 했던 이거는 다 뭘 바꿔요? 양극제, 응극제로 올인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2016년도, 17년도에 엄청난 노력을 했다가 그 성과가 2021년도 나오면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체질 개선이 확정이 되면서 양극제가 수익 전환 됐는데 수익 전환 된 자리 밸류를 환산하면 한 28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가 돼요 28에서 30만 원은 양극제로 돈 못 벌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돈 벌죠? 확정된 거죠? 근데 개인들은 팔아요 이런 내용 모르고 왜? 악재가 많으니까 포스코 홀딩스, 영업이익 뒷걸음질, 빨간불 켜진 어쩌고 저쩌고 근데 포스코 그룹하고 LG 그룹은 체질 개선된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LG 그룹, 배터리 신사업 추가하면서 LG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제, 흑자 전환 됐잖아요 적자 밸류예요 67만 원대는 그러니까 이거 금방 오면 분할 면에서 하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놓쳤네? 1차 밴더예요 여러분 LG학이 40% 그 물량을 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 S, K온 동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기업들만 여러분들 가격 온 거 추려서 하더라도 충분히 포트 구성할 수 있어요 안 따라가도 돼요 여기 있는 것만 하더라도 배터리 한 3, 4개 추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갈 필요 없이 가격 온 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정주 그다음에 미래차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에 있는 것만 추려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포트 충분히 추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이번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저는 중심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테슬라 꼭 기억하자 그런데 이걸 하나로 안 끝나죠 다 연계되잖아요 삼성, SDI, 포스크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LG와 포스크 홀딩스 미국 패권 기업과 비즈니스가 연결되어서 여기서 좋은 가격에 온 가격들만 매매하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금이 붙으면 더 가는 거고 유동성이 붙으면 지금 직말되었으니까 매매하는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인호텔 이걸로 포트 충분히 구성할 수 있잖아요 가격 온 것만 하더라도 이번에 가격 온 거 3개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이거 2개만 구성했어도 시장성에 훨씬 더 초과했죠 바이오도 마찬가지 삼성바이오루익스, 셀트리온그룹, 유한향행, 에스팜 적자 기업 사업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동차, 현대차 벌써 글로벌 3동 왔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내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유동성을 보면서 늘어나냐 줄어나냐를 보고서 내 포트를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시장의 주도주 밸류 가격을 하나 뽑더라도 뽑더라도 여러분한테 던지는 이런 메시지 하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다못해 이런 중소형주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 내가 거래하더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분석한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산업을 다 깨뚫고 그 정도는 분석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흐름을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돈을 그리고 나서 악재가 나았을 때 좀 사고 호재가 나았을 때 자금이 붙으면 좀 더 가져가는 거고 자금이 좀 안 붙으면 좀 일부 이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운동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가족들하고 이게 훨씬 더 여유롭고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HTS 매일 보면서 악재에 나오면 또 호재에 나오면 그 분위기 못 이겨서 내동매매하게 됩니다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석을 진짜 알려주는 겁니다 정석 투자를 어떻게 해야 정석인지 여러분 좋은 기업 투자하십시오 그런데 그 좋은 기업은 돈을 반드시 공부하시고 공부하는 주체는 미국에서 패권 기업에서 그리고 비즈니스가 연계된 기업들을 이걸 여러분들 포트에 넣어서 매매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강의 복귀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도 잘 활용하셔서 멋들어진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석 투자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유동성, 돈 꼭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chociaż 가운 nước어주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